내가 그랬던 증거 있어? 2층은 수압에 약해서 저도 큰일은 1층에서 보거든요. 그래서?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아니고. 그럼 사돈어른밖에 더 있냐고요? 나도 아니거든? 도둑이 들었나 보지 뭐. 도둑이요? 난 모르는 일이니까 생사람 잡지 마. 쌌으면 뒷처리나 잘하든가. 누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아님 잘해. 그래, 내가 쌌다. 어쩔래. 그럼 어떡해. 금방이라도 쌌 것 같은데. 내방병기를 막혔지. 1층병기는 어? 사돈총각이 쓰고 있지. 2층 수압이 약한 줄 내가 알았어? 알았냐고. 그럼 처리라도 깔끔히 하셨어야죠. 나도 할 만큼 했다고. 뚫을봉으로 한 시간을 씨름해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. 그래가지고 변기 커버에 그렇게. 아이고 됐어 그만해. 그래서 문간방 변기는 아직 못 틀었어요? 네. 어떻게 좀 해 주세요. 집주인이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당신이 처리해. 내가? 어제 당신이 한다며. 네가 해라. 네? 또 제가요? 아휴 그래도 한번 해 본 놈이 낫지 않겠어. 아 아버지. 제가 또 처리해 드릴게요. 아 근데 아침 만료는 뭐예요?